우리는 바로 액개를 만들거야 이런 완전 촌락촌락한 액개 일단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만 나왔어 이제 이거를 이제 힘들 일이 있어 이제 이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다 빼줘야 돼 한 개밖에 없으면 다 뺐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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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야 돼 먹는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부어줬는데 아니 여기 씨한테 이제 한 내일이 액개가 만들어질거야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좀 잡을까 역시 내 총 잡으세요 내가 제일 아킹의 총 먼저 찾아 일단 나는 이것을 내일 아침에 좀비가 될지도 몰라 먼저 자야지 알지 네 굿나잇 다 일어났다 어헝 잘 잤어 따단 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뿌리에 넣었어 액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 잠깐 액개는 있긴 있는데 이거 뭐죠 이거 못빠져 이거 토끼같아 한번 줘볼게 아니 물개같아 줘볼게 물개 물개 미안한데 오늘 내가 좋아하는거 할거야 좀비 죽었어 이걸 먹으면 좀비가 되는데 줘봐요 도망쳐요 쩡쩡쩡쩡쩡쩡쩡 뿅 빨리 칸이 두르나봐요 뿅 먹자 난 욕굴이 새끼 아따카소 좀비 미달쏭 근데 이제 죽었어 갑자기 좀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지커포 바지커포 뭐해 용암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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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이브 어디 갈까 영수님 좀비가 되어버렸다 안되겠어 야 잠깐만 좀비 사냥캅시야 이렇게 모르겠지 아 칼 찬 뒤 좀비가 사라졌다 우리는 좀비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다 저 씨앗을 우리는 떠나는다 저 씨앗을 살려야지 살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위험한 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챙겨 이게 총이 제일 필요하죠 총이 저한테 있어 갑자기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요 서라 이거 그냥 장난이었어요 나 그냥 월요일 동안 그냥 좀비 착했어요 아까봐요 저 연수가 좀비 됐다도 연수가 그냥 재미를 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 좀비가 나타날 수도 있어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지금 좀비는 없어 밤에만 나와 지금 마침에 와서 다행히 좀비는 없어 bird 아 그때 소리가 나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goddamn 소리 나지 않아 뽕뽕뽕뽕뽕 어 뭐지 예수님 좀비 좀비 좀비를 존비를 살아둬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야기 뭐죠 식물이랑 먼저 어? 어떤 게임이 있는데 식물을 죽이는 게임이 있는데 우리도 식물을 죽여 볼까요? 근데 그거 진짜 장난이에요 근데 아직 오후에요 오후 아니 아니까 이제 한번 차 타보고 떠나겠습니다 야 가고 있구나 됐다 갈게요 네 어 점점 밤이 되고 있어요 아니 아침이야 아니 아침이에요 아 다행이다 밤이 되면 준비가 오는데 오전이에요 아직 오전이니까 빨리 가요 여기서 뭐 할까요? 이제 차 타죠 차량은 저한테 운전해야해요 아 저가 운전하기 도착입니다 공항에 대비해 OA 저기 나 좀비 약재 좀비 약재 으으으으Com 으으으으 ging 으으으윽 우일쳐 좀비 문 지금 사람으로 만든 일이 악쾌해 사람 바뀌었어 아무튼 장면 치지 마세요 아까 장면 치고 오니까 이것도 장난이었어요 아까 그냥 총알이었거든 진짜 이제 무한만이 없어 어 비행기다 비행기 어 놓쳤어 아니 비행기 어 빨라있어 어 놓쳤다 어 사람이 있네 사람 다 했다 지금 근데 갑자기 다 왔다 네 비행기를 탔습니다 출발 1분 전 근데 안전벨트를 메주세요 근데 여기 좀비가 없대요 공키트 비행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에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 밖에 안 내려서 다행이에요 안전벨트를 메야죠 아니요 좀비를 체크해봐야 돼요 체크 갑자기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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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가 왔습니다 좀비가 왔습니다 좀비가 왔습니다 좀비 죽일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빨리 와 좀비를 좀비다 좀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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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저긴 저격 조격 좀비가 더 있습니다 좀비가 더 있습니다 좀비가 더 있습니다 좀비가 더 있습니다 지금 좀비 다 끝났어 정정정정 다행히 좀비가 없어졌습니다 에너지 비타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근데 총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니에요 총알 투명의 총알이 있어요 바람으로 맞는 총알이 있거든요 말이 돼요? 말이 돼요? 말이 돼요? 아니요 좀비의 말씀 잉 이거 보여줬어요 마법이 여기 아무것도 없죠? 네 이거랑은요 소리나죠? 많이 내죠? 가자 여기 또 있었는데 이제 어 어 천 아니요 비행기에 저 운전이 여기 지금 하늘이 위에요 다행이다 이제 우리 목적지는 어디일거 같아요 1분 1분 지금 아침에요 근데 아니에요 어디 갈건줄 알아요 바로 우주 우주 비행기가 우주에 가는게 빠르세요 아 그래요 우주모드로 누구세요 놓자 아니 그렇게 놓으면 안돼요 거꾸로 놓으세요 우주모드로 으악 이게 우주모드죠 이제 저 안 보여요 오케이 이제 갑니다 어 어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아니야 지금 아까 그냥 외계인 사진 붙여놓은거에요 하하 아 아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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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주복 입으세요 우주복 출력무조 됐어요 우리 국기부터 해요 한국 일단 시발 사진 찍어주세요 일단 시발 사진 찍어주세요 치즈 오케이 아 쓰러미 있네 잠깐만 어 어 어떤 어 이거 유에프가 있는데요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잠깐만 여기 유에프는 많은데 수륙탄 실제로 수륙탄이 진짜 대박이에요 봐봐요 이게 효과 가자 어 외계인이다 저거 사실 스티커에요 지금 앞에 있는 저거 아까 스티커 됐다 이게 외계인이 안 보이네 유에프보다 안 보이고 여기는 가봐라 여기는 유에프가 한 명도 없대요 방이다 있어 우주에서 방이 있나 응 우주에서도 방이 있나 방? 있어 방이다 근데 여기 우주 스테이션이에요 확인해 우주 스테이션은 이렇게 오케이 됐다 저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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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죠 짠 땅이야 어 파이드네요 아 됐다 가자 백 백 찾아볼수 이거 한 번 써볼게요 마지막 효과 2배 됐다 이 정도면 봤어요 아 배고픈데 어 갔다 어 이쪽 없네 이쪽 봐봐 어 이쪽은 생각해보니 종비를 만들었던 곳이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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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이에요 봐봐요 아니 다른 곳이에요 그쵸? 어? 이거 물개? 아 얘는 인형이예요 인형 어 얘 진짜네 우리 친구에요 어? 이거 제 처음에 이거 알았죠? 아 사실 저거 미안하긴 여기 우리 집인데 사실 이거를 사실 10초 후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든거야 오 다행이다 나도 얘는 넣어놓고 일단 갈게요 아 과자 못 먹어요 이 뭐 먹어봤는데?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건 다? 장난이었네요 맞죠? 네 타임머신이었어요 아 이제 저 배아파서 똥싸고 올게요 네 이번엔 빠이